금단의 땅 열렸다. 주한미군에게 돌려받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가 어린이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120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금단의 땅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붉은색 지붕을 한 낮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 저렇게 많이 걸어가죠. 어린이날의 하루 앞두고 어제 용산어린이정원이 이렇게 개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네요. 이색적인 건물에 넓은 잔디까지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닫혀있던 곳이니까 아이들한테 개방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와서 좋은 경험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표정만 봐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또 저기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군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곳이 주로 미군과 가족들이 살던 일종의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카투사였군요. 그랬죠. 영어를 그렇게. Yes, I was. 그런데 여기가 120년 동안 공개가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꽤 길었더라고요. 이게 1904년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자 일본군이 주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옆 건물이 일본군 본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광복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활용됐고요. 그래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군이 반환한 부지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어린이 정원으로 바꿔서 개방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환경오염 문제 있던 곳 아니에요? 맞아요. 용산기지가 미군들이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죠. 기름 유출 등으로 땅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도 보도를 많이 했고요. 정부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흙을 15cm 이상 깔았고 환경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다. 유모차 이런 거 끌고 가기도 좋을 것 같고 잔디밭에 띄워놓는 거 한번 저도 날씨 맑을 때 좀 가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연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